네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2021년 6월 13일 일요일이구요 오후 12시 17분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가지 온체인 다이터를 이용해서 가격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인덱스는 저희가 몇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거고 아직 검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구독자들과 블록미디어 독자들에게 조금 먼저 선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반응을 좀 얻고 싶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 지표들도 있구요 여기에 금가격이라던가 달러라던가 이런 자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14개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뭔가 그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구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구간 또 횡보구간 하락구간 이렇게 3개 구간으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들이 그 각 구간에서 어느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각각의 구간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의 이 14개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는지 하락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거를 합했구요 그것들을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말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데이터의 상관계수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합사를 해서 별도의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각 인덱스의 구성요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총 14개인데요 그래서 SOPR 앞에 소문자 A가 붙어 있는 인덱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NUPL 앞에 이제 NET라고 해가지고 NUPL이라고 하는 원체인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했고 또 MVRV라고 하는 원체인 데이터를 썼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 인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7일 이동평균선 같은 걸 이용해서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무기한 선물 거래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펀딩 피 또는 펀딩 레이트를 또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 거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선물 거래 시에 오픈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도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양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다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런 스테이블 코인 레이셔라고 하는 것도 넣었구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셔라고 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런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서 상관관계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 비트코인의 전체 도미넌스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양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체의 시총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을 제외한 그런 알트코인으로만 산출된 마켓캡을 저희가 또 집어넣었구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S&P500 그 다음에 금가격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 인덱스들은 온체인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라스 노드 또 크립토 퀀트 그 다음에 기타 마켓 지표들은 트레이딩 뷰에 있는 인덱스들을 데이터들을 사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 각 14개의 인덱스들을 쭉 나열을 했구요 그 인덱스들이 시장이 뉴트럴 할 때 횡보를 하는 구간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 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을 정해서 각각의 구간에서 이 14개의 인덱스들이 어떤 어느 정도 상관계수를 보이는지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따라오르고 내릴 때 따라 내리고 이런 거죠 상관계수가 낮다는 얘기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 인덱스들은 떨어지고 이 인덱스들이 오르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떨어지고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다 저희가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이 14개의 인덱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 이건데요 이 인덱스들을 이용을 해서 6월달에 BTC 가격을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빨간 선이 실제 BTC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6월 9일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이 빨간색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하늘색 부분이 저희가 만든 인덱스의 움직임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아직 검증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의 움직임을 가지고 6월달에 앞으로 한 달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7월 9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저희가 추적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짙은 감색 짙은 파란색 선이 나오긴 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덱스는 아직 기술적으로 더 검색을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참고사항으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인덱스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이 6월 9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거림이 있겠는데 어쩌면 3만불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덱스는 저희가 테스트 단계에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2만불 때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기회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의 생각이 오버웨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인덱스를 봤을 때에도 이게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경험했던 강력한 랠리가 계속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상승하더라도 어떤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가격이 좀 과도하게 내려간다고 싶을 때마다 저는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버웨이트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더 빅딥 또는 바이더 딥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인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강력하게 랠리를 벌여서 5만불, 6만불, 7만불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그러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갈 때 어쩌면 정말 3만 달러대를 하향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이 인덱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혹시 관련돼서 과연 이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간다거나 뭔가 이 인덱스의 약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걸 감안해갖고 인덱스를 수정을 해보고 그 결과는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1년 6월 13일 오후 12시 27분이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